안녕하세요. 히스토그램 설계 문제의 풀이를 설명할 이종영입니다. 모든 직사각형의 높이가 L 이상이기 때문에 윗변 길이 N, 높이 L의 직사각형을 반드시 찾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NL이 A보다 큰 경우 답은 존재하지 않습니다. 이때 오버플로우에 조심해야 됩니다. NL은 롱롱 변수의 범위를 넘기 때문입니다. 한 가지 방법은 L이 N분의 A의 내린 값보다 더 큰지 확인하면 됩니다. 또는 더 큰 범위를 가진 자료량을 이용해도 됩니다. 이제 히스토그램 내 너비 W, 높이 W분의 A를 가진 직사각형이 존재합니다. 이때 W는 1 이상 N 이하이며 W분의 A는 R 이하이며 W는 A의 약수여야 합니다. 1 이상 N 이하의 모든 W를 시도해보며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해봅시다. 모든 조건에 만족하는 W가 존재한다면 답은 YES입니다. 첫 W계의 직사각형의 높이는 W분의 A, 나머지 직사각형의 높이를 L로 설정해주면 답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. 만약 만족하는 W가 없다면 답은 NO입니다. 따라서 시간 복잡도 O, N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